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왜 케이 정치 혁신이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실제로 제 케이 정치혁신연합 총선 출범식이 내일 오후 2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플랫폼 정당을 지금 먼저 띄워놓는 거죠 비례연합 플랫폼 정당으로서 케이 정치혁신연합이 내일 출범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더라구요 왜 대회의실이냐 왜 그랬더니 거기는 기본 400명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도 채울 수 있냐고 그래서 못 채울 것도 없고 안 채워질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케이 정치혁신연합을 출범하게 되는 과정까지는 약간 좀 여러 가지 붙임이 있었습니다 붙임이 있었고 사실은 이 출범식을 거행할 때 우리 전 혁신위원장이었던 이내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님 이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쭉 진행해 오면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 제안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연합 그분 세 분 다 만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군소정당들도 만나고 지금 이제 속이 송영길신당이라고 하는 민주혁신당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엔 우리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그릇을 만들어야 이 그릇에만 다 담겨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이제 케이 정치혁신연합 케이 정치 이렇게 줄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건 철학과 사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일으킨 의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이미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풀어내려면 기존의 문제의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케이 정치혁신연합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 그 블로그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그림들을 갖다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 뉴탐사의 그 방송 내용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국민의힘처럼 시스템 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민주당에서 벗겨서 저지락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시스템대로 민주당처럼 돌아가도 돌아가도 막판에 가서 공간 위에서 누구를 배려한다 누구를 어쩐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간위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실제로는 국민의 뜻과 이반되는 그런 후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253개 지역구는 다 국민이 선택합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당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데 비례로 가는 사람들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밀실야합 공천을 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 물론 신뢰성이냐 신뢰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도는 아마 OECD 회원국에서 가장 최하위일 겁니다 그럼요 최하위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 신뢰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비례로 47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국회의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은 왜 국민이 선택하지 않냐는 거죠 지금 시대정신은 주권재민의 시대고 시민주권의 시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전관비의 시대입니다 즉 머슴들을 뽑는데 국회의원들이 되면 머슴이 아닌 거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머슴이거든요 그런데 머슴이 머슴을 뽑는 거예요 이런 구조화 시스템화에서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아직 한 번도 거의 안 하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들은 여기 우리 백혜석 대표에서 가슴에 머슴 계약서 제가 여기에 머슴 계약서 라고 달고 나왔어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될 아젠다가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리는 시민위에 출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혁신과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비례대표 출마자로서 이렇게 머슴 계약서를 가슴에 달고 서약을 하고 늘 그걸 제가 이렇게 머슴으로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다 공개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실행 안 했잖아 그러면 언제든지 저를 탄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한 각오로 이 머슴 계약서를 사실은 저 머슴 계약서는 300명 모두에게 해당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순간 머슴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아는 몇몇 후배들에게 머슴 계약서를 쓰겠다고 공약해라 그리고 그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공약을 그냥 공약하지 말고 머슴 계약서로서 계약서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직무성과 책임계약서라고 회사들 보면 직무성과 책임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써서 그렇게 실현해내겠다는 자기 겨련한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에 정말 어둡습니다 이제는 백적관도 절처절명의 순간에 왔는데 여기서도 아직도 태연하게 그저 재선 3선에서 놀고 먹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이번에 확실하게 지워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K정치혁신연합은 애초에 후보가 될 때부터 국민들이 선출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 이게 핵심이잖아요 K정치혁신연합의 문제의식의 핵심이 그건데 자료를 계속 좀 보여주시죠 밑으로 좀 내려가볼까요 밑으로 내려가보시죠 더 더 제가 노안이 와서 큰 글자만 보이네 엉뚱한 거를 또 제가 지난번에 비례대표 민주당으로 출마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또 순번이잖아요 그렇죠 순번이 그 순번까지도 국민의힘으로 국민이 직접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밀실공천 이번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야권에서 꼭 국민 K오디션 방식으로 다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뽑은 후보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흥행요소가 될까라는 생각이 K정치연합, K정치혁신연합에서 K정치오디션으로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뒷머리에 AI 칩이 박히는 것 같아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민의 권력을 양도받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의제 민주주의는 양도하는 게 아니라 명령적 위임을 실행하는 머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철학 이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적 위임 이런 거 이런 거 하라고 명령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이게 명령적 위임이 아니라 자유 위임된 것처럼 마치 양도받은 것처럼 국민의 권리와 권한과 권력을 양도받은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그걸 해퇴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 정치가 정치라는 게 어떤 문명적 성취도 없고 국민적 감동도 없는 정치 그런데 여기에 더더욱이 참 한심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정치를 왜 계속 우리가 봐야 되냐는 거죠 이럴 때 여기서 새로운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새로운 정치 실험을 좀 해보자 사실은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정답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K정치협신연합에서 제안하는 정치 오디션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인데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축제처럼 즐겁게 이렇게 만드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후보를 검증하고 또 뽑고 하는 것들 자체를 국민들의 손에 맡겨보자 그렇죠 그런 발상에 전환을 해보자 최소한 비례대표들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요 K정치연합 관련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K정치 오디션에 대한 문제 이게 정치 실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좀 내려가 주시면 내려가 보세요 표가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잠깐 설명해 주시죠 K정치연합에서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다양한 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동형을 역설을 하셨고 그리고 다양한 연합에 따라서 결국 민주진보진영이 어디까지 석수를 올리고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그림으로 표시를 하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 안에 그림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 푸른색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좀 키워주세요 사실은 이게 소연합 중연합 대연합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과 그리고 진보개혁 민주진보개혁 모든 세력들이 합쳐서 후보들을 내놓고 그리고 선수들을 내보내는 거죠 선수들 그런데 이 선수를 내보내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도대체 심판을 누가 볼 거냐 그때 우리 K정치연합이 심판을 하겠다 심판을 보겠다 그래서 실적으로 거기 K정치혁신연합에 관련된 사람들은 한 명도 여기 선수로 뛰지 않습니다 오직 깔끔하게 심판을 하는데 여기에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심사위원들을 꾸리고 그다음에 국민심판단도 꾸리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데 온라인 참여자들 그래서 100만 200만이 참가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정치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보자 그렇게 될 때 국회의원은요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실력을 증명해내서 거기서 선택받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정치가 너무 희화해야 된다 아니 정치가 좀 희화하면 좀 어때요 효능감도 없고 아무런 성취도 감동도 없고 그런 정치 이제 그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자기 실력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실력도 없는 내가 말만 잘하는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요 말도 못합니다 말도 잘하는 것 같죠 근데 그거 금방 들통납니다 왜 한동훈처럼 들통나죠 그럼요 아무리 내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도 여러분 한동훈 보세요 그 사람 실력이 있어 보입니까 뇌가 비었죠 아주 아니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 다 탄핵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비아냥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정말 진중하게 내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머슴으로서 자기를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한번 선출해보자는 거죠 한동훈처럼 말꼬리 잡는 게 마치 실력인 걸로 착각하는 그런 인간들은 절대로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정치연합에서 국민들 스스로가 그걸 검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렇게 되면 국민이 스스로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더 애정을 갖고 더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k오디션 프로그램들 했던 그런 수많은 아이돌들 보십시오 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과해서 나온 아이돌들이 더 장수할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탄생 때부터 자기가 감정을 이입하면서 그들을 키워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잘 관리하고 국민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애초에 실제로 지금 여러 팀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팀들을 살펴보세요 이번에 트와이스가 다시 복귀를 하는데 트와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10년을 장수하고 있어요 10년을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애초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트와이스의 멤버들이 어떻게 절실하게 살아남았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투어만 했지 침보 하나 내지 못했는데도 트와이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도 그렇게 돼서 팬덤 정치 욕하는 인간들 치고 지가 능력 있는 놈 못 봤어요 왜냐하면 팬덤도 없으니까 저질환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냥 자기가 돈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만 갖고 한 100명 200명 관리하면 충분히 국회의원 해먹을 수 있던 시대에서 이제는 1만 명 2만 명의 팬덤이 없으면 인지도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게 시기 질투해가지고 팬덤의 문제 이런 거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다수로 하는 거예요 물론 팬덤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K정치연합이 얘기했던 이 그림의 의미심장함을 좀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핵심이 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밀실에서 진행되다 보면은 투표율이 60%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정당 간 밀실 합의의 협상 테이블에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위성 정당 정도밖에 못 된다 민주당 기도에 그런데 실제로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민주진보 진영의 사표가 관리될 수 있게끔 한다면 70% 이상 투표를 하면서 그 연합이 대연합까지 커질 수 있고 진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저 그림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자 이거 실제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민주진보 진영이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더라 그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은 눈에 불을 켜고 사전투표를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투표율 제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우리 야당꾼들에게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1년 10개월 동안 윤석열 독재정권에서 신음했던 대다수 5200만 애국민들 시민들의 허탈감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정말 좌절감 도대체 이들이 투표정에 나올 수 있는 이유를 과연 민주당이 주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전 진보당에도 진보정 연하시는 분들에게도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국민들에게 투표정에 나와주십시오 우리를 찍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아무런 반성도 없어요 그래서 시대가 그런 것 같아 이런 방식은 정말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정말 패혁질입니다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제고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서 여러분 거기에 선수를 보내주시면 그 선수를 정말 공정하고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투명하면 공정해지고 공정해지면 투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 국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개방성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선수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21대죠 66.2%인데 제 모든 생명을 걸고 70% 넘습니다 70%가 넘으면 그냥 탄핵되는 겁니다 이런 국민적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왜 못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은 국민을 100%라고 할 때 100%라고 할 때 29%만 지지를 하는 거예요 29%만 지지한다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그런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갈수록 만연한데 이런 축제의 장을 만든다고 하면 다들 나오시게 돼 있잖아요 투표율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정치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큰 계기라고 저는 겁니다 그래서 백 대표님 우리가 투명하게 내용들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지 K정치연합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K정치연합은 플랫폼을 제시할 뿐이에요 플랫폼을 제시하고 이 플랫폼 안으로 다 들어오자 그렇죠 다 들어와서 이 안에서 지금 밀실에서 몇 석 몇 석씩 나누는 이런 형태 말고 그럼요 전체적으로 다 오디션을 해보자는 건데 지금 현재 이미 민주진보 진영하고 민주당하고 합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3, 3, 4 합의를 했죠 3, 3, 4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3, 3, 4 합의를 또 뒤집고 깨고 이러면 또 갈등이 벌어질 테니까 이런 부분을 존중하면서도 투명하게 나머지 사람들만 해도 오디션을 해보자 이런 제안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3, 3, 4는 핫드래도 그러면 1번, 2번, 3번 이거 번호 순위 할 때 맞아 번호라고 그러니까요 번호 순번을 미리 정하지 말고 이렇게 K오디션 방식으로 정하면 1번이라는 부분은 정말 많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1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분이 또 윤석열 탄핵 제일 먼저 법안을 발의할 거고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대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3, 3, 4 해갖고 심리사회단체에 4석을 준다 그래놓고 이미 번호를 지정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걸 그렇게 밀실해서 1번 누구 1번은 시민사회 2번은 진보당 3번은 민주당 이렇게 하는 방식도 저는 근데 그래서 제가 역제언을 하는 게 뭐냐면 그게 퐁당퐁당 방식이래요 차라리 그분들을 이 플랫폼 여기에 그냥 보내세요 보내시면 여기서 여기서 정말 자기 실력껏 그리고 자기 감량껏 그리고 자기 능력껏 그리고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놓고 여기서 순번 정하면 되죠 왜 순번을 그렇게 시민사회단체 내속 중에 1번을 글로준다 2번을 글로준다 3번을 글로준다 이런 식 말고 차라리 그렇게 그분들을 보내주시면 그분들과 함께해서 국민들이 야 저 사람이 1번 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뭐 3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를 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면 투표율이 재고가 되고 그럼 투표율이 높아지면 여러분 부산 같은 데 18개 지역구 중에 16개가 박빙숭군입니다 그때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지역구에서 네 민주개혁진보진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민주진보진영에 사람에게 선투표를 하게 되고 그런 기쁨을 주게 되면 저는 부산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산 포관이 아니에요 그럼요 부산 경남 울산에도 그리고 대구 경북에도 새로운 기적을 쓸 수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을 7석 이하로 막할 수 있다 7석 이하로 끌어내릴 수 있다 그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정말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70석 이하가 만약 국민의힘이 된다? 그 순간 탄핵으로 갑니다 그럼요 당연히 끝나죠 그 순간 탄핵으로 가고 윤석열 무기징역 김건희 무기징역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그걸 그들한테 뭐 바라먹은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즉각 구속시킬 수 있는 절호의 얘기 김건희가 즉각적으로 구속되면 제가 요즘 농성대회에서 정치 효능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요 아니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김건희가 구속되면 경제 전문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조 이상의 재원이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천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을 하게 되고 대한굴기라고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당장 전쟁 위협 사라지고 대륙으로 뻗쳐나가는 어마어마한 역량들이 쭉쭉 뻗어나가고 대한민국이 정말 여기 한반도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기축점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그런 능력과 그런 역량과 재능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그것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는 것들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박홍군 단장님에게도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정치연합 그러 분들에게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함께 합시다 함께하고 여기서 그리고 아니 그래서 저희가 한 30석 40석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을 새로 만듭니까 다 돌려보내드립니다 플랫폼 정당은 그렇게 해서 정치의 새로운 새로운 신기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는 거지 이것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코페론 의식적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없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번에 이 시간에 다 모든 걸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K정치 혁신의 어떤 스피커를 갖다 좀 대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민주당 정말 안으로부터의 혁신도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서 혁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계호 같은 자가 단수 공천되는 민주당은 우리가 원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우리 백 대표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시스템 공천하는 거 다 공개하려고 했었어요 투명하게 다 공개하려고 했는데 그건 막은 게 의원들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이게 당연히 공개됐어요 그런 건 막는 거죠? 기주권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막겠죠 자기들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 말씀 좀 드리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검찰 독재, 전쟁 위기, 민생 파탄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고 윤석열을 바로 끌어내리고 새롭게 정권을 교체하고 촛불에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뽑혀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국민 오디션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누가 막는지 꼭 찍어서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꼭 찍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안 막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그대로 드러내도 아무 문제 없는 77.7%의 지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이런 걸 갖다가 막을까요? 이계호,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안민석 이런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미천이 다 들통나는 사람들 모 유튜버가 밀어주지 않으면 당선이 될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평가에서 하위 20%, 하위 10% 나오면 그냥 자기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위 10%, 하위 20%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러면 나는 당직자안을 하고 상임위에 많이 출석 못했다 이건 변명이라고 합니까? 이제 두 분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들 좀 해야 되는데 먼저 백혜숙 대표님 본인이 이제 머슨 계약서를 달고 오신 백혜숙 대표님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선출직은 공복이다 머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머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오시는 모든 후보님들 머슴 계약서를 다 작성하시고 머슴답게 주인께 이렇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행 과정을 충실히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머슴 계약서를 쓰고 늘 간직하고 다니기를 제안 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가슴에 다가오는 게 당대표가 모슴이라는데 당대표를 모시고 같이 일하는 의원들은 머슴이 아니래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반역이죠 머슴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하라고 하면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자 마무리 여러분 K 오디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슈퍼스타 K 슈퍼스타 K는 우리 우상호 지역구에서 슈퍼스타 K 방식으로 선출한다고 그러는데 참 칭찬할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싱어게인, 슈퍼스타 K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했던 K 오디션 그걸 통해서 K-POP의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의 실력들이 얼마나 대단히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K정치 오디션이라고 하는 이 솔루션은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바꿔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이점이 되고 변곡점이 되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굵기, 새로운 비전, 전략들이 여기 이곳에서 제시되고 또 성취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우리 K정치혁신연합 출범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셔서 함께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K오디션도 이상한 세력들이 들어오면 조작도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목 목사 동생이 조작하다가 빵이 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조작을 할 수 없게끔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박 목사님 같은 분들이 보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증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례 플랫폼 정당을 만들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김성수TV 좋아요, 구독 좀 올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멤버십으로 힘 보태주시거나 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면 김성수TV의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제작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끝으로 오늘이 66일째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지역 2번 출구에서 갱건이 구속을 무기한 농성당, 농성당 지킴으로 66일째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6호선 점심은 먹고 가겠습니다 달려가니까 여러분 한강리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농성장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 댓글로 함께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지금 2시부터 진행되는 이석형, 박노원 등등의 후보들이 올라와서 이계호의 말도 안 되는 공천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는 그런 민주당사 앞에 기자회견 여기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성수 TV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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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